뽀로로! 슈퍼 크롱의 하루! 화창한 아침, 뽀로로와 크롱은 뭘 하고 있을까요?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우리 같이 스노우보드 타러 가자. 크롱! 크롱. 어? 어휴, 나 혼자 가야겠다. 크롱, 크롱. 크롱은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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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크롱, 크롱! 어? 슈퍼 크롱이다! 으악! 크롱, 크롱! 으악! 크롱, 크롱! 으악! 으악! 뺑! 이 녀석! 음? 으악! 크롱! 크롱! 으악! 두꺼 보자! 크롱! 우와, 대단해! 슈퍼 크롱! 해 줘서 고마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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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크롱은 꿈에서처럼 멋진 슈퍼 영웅이 되고 싶었어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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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크롱! 우와! 크롱이 슈퍼 크롱으로 변신했네요! 크롱,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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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나 왔어! 어! 크롱, 크롱, 크롱! Leehyhy! 슈퍼 영웅 놀이구나. 아니 너는 슈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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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펭귄 악당이다 뽀롱뽀롱 마을은 내가 차지하겠다 크롱 크롱 뭐 안 된다고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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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슈퍼 크롱 빔 같은 걸로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크롱? 크롱은 펭귄 악당을 물리치고 루피네 집으로 향했어요. 크롱! 잘 구워졌다. 어? 크롱! 크롱! 거기 서서 뭐해? 크롱 크롱! 뭐? 악당을 물리치는 슈퍼 크롱이라고? 크롱 크롱! 크롱! 아? 그렇다면 나는 쿠키 괴물이다!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달콤한 맛 좀 보시지! 야야야! 헉! 다 먹어버리다니! 제법인걸? 크롱 크롱 크롱! 으악! 곱잡이! 크롱 크롱 크롱! 으악! 으악! 내가 저 다 해!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이 쿠키 괴물로 물리쳤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두리 onesُ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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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이잖아! 크롱이잖아? 어? 아, 슈퍼용 놀이 하는구나 거기 서라 슈퍼 크롱! 겁도 없이 여길 왔겠다 크롱 지나가고 싶으면 먼저 날 쓰러뜨려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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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크롱? 아직 끝나지 않았다 크롱 크롱 어떠냐 슈퍼 크롱 어때 어지럽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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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이가 슈퍼 방귄과스에 당할 줄이야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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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루루루루루루루루룽 크롱은 또 다른 악당을 찾아 나섰어요 크롱. 자, 다 됐어. 고마워, 에디. 크롱. 크롱 크롱. 안녕,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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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하. 그렇단 말이지. 잠깐 기다려봐. 크롱 크롱 뭐하는 거지? 다 됐다. 아하하하. 슈퍼 크롱. 제 발로 찾아오다니. 하지만 늦었다. 나에겐 슈퍼 로봇이 있거든. 슈퍼 로봇. 어? 이제부터 우리가 악당이 되는 거야. 응. 알았어. 슈퍼 로봇 출동. 이렇게 하는 거야. 응. 바로 그거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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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꼰대를 보여주자 슈퍼 로봇. 꼼짝 마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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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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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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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에 맞았다고? 아니야 안 맞았어 크롱 크롱 피했다니까 에디 내가 봤는데 맞았어 크롱 알았어 어 그러고 보니 살짝 스쳤던 것도 같군 두고보자 슈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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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크롱은 포비의 집으로 향했어요 크롱 크롱 어때 멋있어 응 찍는다 하나 둘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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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해적이라고 어디 아휴 포비 아휴 포비 크롱 크롱이 슈퍼 영웅 놀이 하자는 거잖아 아 비켜라 뽀롱뽀롱 마을은 우리 해적들을 차지한다 포비 어서 어 어 비 비켜라 크롱 크롱 응 간다 크롱 크롱 으악 으아 으악 으아 그동안 갈고 닦은 비장의 무기가 있지 흥, 흠 서, 설마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해 넓고 넓은 바다에 어디 어디 어딘가에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노래하네 어, 어, 어 지금이에요 선장님 어, 어 난 뭘 하면 좋지 크롱 크롱 좋았어 해적빔을 받아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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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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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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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하다 우리가 지단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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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quiet 퓁퓁 퓁퓁 퓁 퓁 tee 재미있다 樂 잇 퓁퓁 퓁퓁 퓁 퓁퓁퓁퓁 퓁퓁 maE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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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크롱 어? 크롱의 소원! 오늘은 크롱이 루피네 집에 놀러 왔어요 꼬마 야호는 별똥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소원이 이루어져서 슈퍼 야호가 되었답니다 우와! 별똥별의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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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과자가 다 됐나 봐 크롱! 크롱! 이게 왜 이러지? 오븐이 고장 났나 봐 크롱! 크롱! 응? 네가 고쳐보겠다고?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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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괜찮아? 크롱! 뭐야? 크롱 왜 이래? 그게 크롱이 오븐을 고치다가 그만 아하! 이런 건 나한테 맡겼어야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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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됐어! 우와! 역시 엘드가 최고야! 뭘 이런 걸 가지고! 하하하 크롱? 크롱은 루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서 속상했어요 조금만 더! 거의 다 됐어! 응? 이렇게?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크롱! 크롱! 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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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가 도와주겠다고?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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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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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우와! 역시 루지라니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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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네 크롱! 크롱! 혹시 내 장난감 비행기 못 봤어? 크롱! 크롱! 그래? 어디 갔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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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찾아주겠다고?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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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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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크롱! 그만해! 크롱! 크롱! 안녕, 얘들아 어? 집이 왜 이렇게 된 거야? 통통아! 마침 잘 왔어 장난감 비행기 좀 찾아줘 장난감 비행기? 응! 어? 그래?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비행기 나와라! 아! 크롱! 크롱! 역시 통통이가 최고야! 헤헤헤헤! 뭐이? 하하! 크롱! 크롱은 오늘 하루 동안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서 속상했어요 그리고 크롱은 멋진 재주를 가진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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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별의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크롱! 에디 크롱! 크롱은 에디처럼 되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어요 크롱! 노을이! 어? 이젠 로디처럼 되고 싶다고 하네요 크롱! 통통! 이번엔 통통이로 소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체 누구처럼 되고 싶다는 거야? 크롱? 크롱! 안녕? 난 별똥별 요정이라고 해 너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어 크롱? 그런데 말이야 소원은 하나만 빌어야지 크롱! 누가 되고 싶은지 골라 그럼 그 친구처럼 되게 해줄게 크롱! 크롱! 아휴, 도저히 못 고르겠다고? 크롱! 그럼 새 친구처럼 변한 너의 모습을 보여줄게 다 보고 나서 하나만 고르는 거야 알겠지? 크롱! 크롱! 그럼 먼저 에디가 된 너의 모습을 보여줄게 베리베리, 베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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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자, 이제 에디가 된 너의 모습을 한 번 볼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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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한 시계는 다 고쳤어? 크롱! 우와, 깔끔하게 굳혀졌네 역시 똑똑 박사 크롱이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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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크롱! 안녕!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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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마! 저쪽에선 우릴 볼 수 없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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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가 고장 났어 고쳐질 수 있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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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븐 좀 고쳐줘 내 풍풍이도 부탁해 우주선에 뭐 만드나?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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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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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때? 에디처럼 되게 해줄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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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딩 도딩! 알았어! 저리 저리! 저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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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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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로드가 된 네 모습이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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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간다!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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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켓이 어디 갔지? 저기 있어! 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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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마워! 대단한 크롱! 진짜 멋있라고!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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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들아! 배도 고픈데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을까? 좋아! 우와! 맛있겠다! 잘 먹을게, 로피! 우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크롱! 크롱! 너도 먹어볼래? 크롱! 아, 참! 크롱 넌 못 먹지? 크롱!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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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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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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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이야! 크롱이 고작났어! 크롱! 역시, 어디는 안 되겠지? 크롱! 그럼, 마지막으로 통통이가 된 너의 모습을 보여줄게! 크롱! 아휴, 빨리 가서 보자!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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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로로가 심한 감기에 걸렸어! 빨리 낳게! 마법의 약 좀 만들어줘!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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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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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을 만들려면 이게 필요한 거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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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다녀와도 괜찮겠어? 크롱! 크롱! 응! 조심해서 빨리 와요! 크롱! 크롱은 약초를 찾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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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정말 고마워 아니요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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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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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난 돌아갈 시간이야 소원은 정했어?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마음속으로 정말 되고 싶은 친구의 모습을 떠올려보는 거야 크롱, 크롱 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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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이 됐어요 과연 크롱은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크롱, 일어나 아침이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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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의 소원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였군요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아침부터 왜 그래?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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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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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슈퍼와 친구들이 숲으로 소풍을 가고 있네요. 우와! 멋지다. 우와. 거의 다 왔습니다. 우와. 도착했습니다. 우와. 우와. 숲의 향기. 이제 뭐 할까? 우와. 이제 뭐 할까? 아직 점심 먹기 좀 이른데. 이럴 땐 숨바꼭질이 최고지. 맞아. 바위바위보! 어? 루피가 술래네. 좋아. 눈 감고 있을 테니 어디 숨어. 다 숨었지? 눈 뜬다. 응. 다들 어디 숨었지? 응? 응? 포비. 포비. 까쿠. 찾았다. 금방 찾았지? 어? 어? 어허. 그건 뭐야? 응. 그냥 도시락 가방이야. 벌써 왔나 볼까? 어허. 어허. 안녕. 이렇게 금방 들키다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옷자락이. 거기 패티. 찾았다. 하필 그때 바람이 불다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온다. 거기 누구야? 에디 로디네. 거기 나무위. 숨어도 소용없어. 열심히 숨으면 뭐해. 로디 다리가 여기 있는데. 들켰네. 그러니까 잘 숨어야지. 이제 뽀로로하고 크럭만 남았네. 어허. 어허. 이리 온다. 여기 있으면 들킬 것 같아. 크랑크랑. 어디 가. 후라란. 에이. 찾았다. 이제 크롱만 찾으면 끝이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응.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꽃자락이 보인다. 응. 크랑. 어. 없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응.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크랑크랑.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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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 숨어라. 옷자락이 보인다. 크랑. 크랑. 크롱. 크롱. 정말 아름다운 숲이네요. 크롱. 크롱. 크롱은 자기도 모르게 숲속 깊이 들어갔어요. 크롱. 크롱. 크롱이 안 보이네. 이쪽에 숨었나. 까꿍. 응. 여기도 없네. 아. 여깄나. 응. 여기 있나. 여기. 응. 어디 숨은 거야. 흐흐. 루피. 크롱은 못 찾겠지. 좋아. 내가 졌어. 크롱. 나와. 크롱. 내가 졌으니까 이제 나와. 어? 크롱. 내가 불러볼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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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이 어디로 간 거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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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서야 숲속 깊이 들어온 것을 알게 된 크롱은 친구들에게 돌아가기로 했어요. 크롱.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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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크롱이 길을 잃어버렸네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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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근처에는 없는 것 같아. 크롱. 더 안쪽으로 가보자. 친구들은 크롱을 찾아 숲속 깊이 들어갔어요. 크롱은 배가 고파졌어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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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위에 탐스러운 열매가 있네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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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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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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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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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롱구 구롱! 구랑! 구랑! 어디에 있는거지? 어 어 이건 크롱ін 거야 크롱 이쪽으로 갔빤 거네 가보자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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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흥 크랑 크랑 크롱이! 호aign 크랑 크롱! 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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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있는 거야? 얼마나 찾았는데? 크롱! 유사해서 다행이야! 이 개구쟁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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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크롱! 그건 뭐야? 옷이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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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돌아가자!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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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갈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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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친구도 안녕! 크롱은 친구들과 함께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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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냄새와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젠장 Defence Secretary 이번엔 이것 할까? 음! ovenoit 여기에 훔치다 돈. 내가 밀어줄게!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어서 화장실에 갔다와 크롱 그래 크롱 나도 배가 아프네 크롱 크롱 이제 돌린다 이게 무슨 냄새지 누가 방귀 낀 거야 어떡해 방귀가 나와버렸어 크롱 배 아프다더니 방귀 찐 거야 크롱 크롱 어떡하지 그러게 화장실 갔다 오라니까 크롱 크롱 얘들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저 이따 우리 집에 올래 케이크 만들어 줄게 케이크? 그래 그럼 이따 만나 그래 나도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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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로와 크롱이 루피네 집으로 가고 있어요 루피 크롱 오 친구들은 아직 안 왔네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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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조금만 먹으면 모르겠지 크롱 우와 맛있다 역시 루피야 크롱 너도 먹어봐 어서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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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다 아니라 먹었잖아 크롱 먼저 먹으면 어떡해 다 같이 먹어야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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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터에서도 그러더니 왜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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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에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크롱 크롱 괜찮아 크롱 그럴 수도 있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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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이 왜 저렇게 화가 많이 났지 혹시 크롱이 정말 안 먹은 거 아닐까 뽀로로 얼굴에 묻은 건 뭐야 그거 생크림 같은데 아잇 저 그러니까 그게 사실 케이크 내가 먹었어 뭐? 우린 정말 크롱이 먹은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크롱이 화가 났지 나도 모르게 그만 저기 나도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아까 놀이터에서 방귀도 내가 끼었는데 부끄러워서 말 못 했어 정말 크롱이 낀 게 아니었네 우리가 크롱 말을 안 믿어줘서 크롱이 화가 났나 봐 어떻게 친구들은 크롱에게 사과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어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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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크롱 크롱 거짓말해서 미안해 방귀도 내가 끼었다고 얘기했어 큼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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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마을을 떠나겠다고? 으악 갖다 오 오 오토iciones 크롱이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봐 진짜로 떠나면 어떡해 아 이렇게 하면 어때 친구들은 크롱이 떠나지 못하도록 계획을 세웠어요 그거 좋은 생각인데 맞아 맞아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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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와 크롱 새로 만든 장난감이야 시험 중이었는데 한번 해볼래 응 어서 해봐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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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아 아쉽다 엄청 재밌을 텐데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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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본다고 그래 잘 생각했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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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이야 사실 크롱 주려고 만든 거야 가져가 크롱 크롱 가져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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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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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을 떠나는 중이라고 어? 그럼 배드민턴은 못 치겠네 누구랑 같이 하지? 크롱 정말? 같이 배드민턴 쳐줄 거야? 고마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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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과 베티는 즐겁게 배드민턴을 쳤어요 어때? 재밌지? 크롱 크롱 우리 내일도 배드민턴 치고 놀까? 아, 맞다 크롱 크롱은 마을을 떠날 거라고 했잖아 이제 같이 못 놀겠다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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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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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있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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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과자 구웠으니까 떠나기 전에 먹고 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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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내 요리가 또 먹고 싶어서 못 떠날걸?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네 도움이 필요해 잠깐 우리 집에 가자 크롱 크롱 내가 마지막 선물로 크롱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어 크롱? 응, 들어봐 크롱 시작할게 우리 마을에 크롱 마음 착한 크롱 귀여운 크롱 용감한 크롱을 제일 멋진 친구죠 크롱? 크롱 어때? 크롱 크롱 다행이야 또 넣고 싶은 가사가 있으면 말해 내가 불러줄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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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똑똑한 크롱? 똑똑한 크롱이라니 말이 맞아 크롱 똑똑하지 해볼게 똑똑한 크롱 귀여운 크롱 용감한 크롱 씩씩한 크롱은 제일 멋진 친구야 뭐? 또 불러달라고?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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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는 거야? 너무 깜깜한데 크롱 크롱 아무래도 내일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아 크롱 오늘은 그냥 집으로 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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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가 크롱 조심해서 가 크롱 크롱은 언제 오는 거지? 크롱 크롱 크롱은 언제 오는 거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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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크롱 어? 혼자 블록놀이 하니까 재미없어 어서 같이 하자 응? 오늘 크롱이 없어서 하루 종일 너무 심심했다고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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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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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밖에서 뭐 했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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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데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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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어 크롱 뚱감한 크롱 씩씩한 크롱은 제일 멋진 친구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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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도 만들어 줬다고? 우와! 정말 재밌었겠다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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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내일도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자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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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안 떠날 거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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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동화책 읽어보자 크롱 성공이야 친구들의 노력으로 크롱은 마을을 떠나지 않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